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유도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선배? 됐어, 됐어. 입시 설명이 시범 연습이고 내일도 할 건데 뭐. 근데 이 책을 다 보려고? 1학년의 필기화 뭐야? 공부 좀 하려고요. 저 근데 선배. 그 블랙박스를 합법적 증거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어, 뭐 영장을 따야겠지? 어, 그거 말고 좀 빠른 방법은? 수사협조? 아니, 근데 1학년이 벌써부터 증거물 취득을 배우나? 아, 예습 좀 하려고요. 오, 기특하네. 그럼 수사하고 올 A에 빛나는 이 누나가 좀 가르쳐줄까? 올 A라고요? 응. 오, 대박. 진짜예요? 어떻게 된 거였어요? 뭐였어요? 아, 저 진짜 못하거든요. 오, 그럴 거 같아. 그러면 알려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. 하, 내가 분명히 이빨 보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. 네가 부탁하면 알려줘. 하, 선배님께서 가르쳐주신다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. 오케이, 그럼 선배 말고 누나랑. 선배님! 안녕하십니까? 저 강선호 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? 입시 설명이 문제 때문에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. 어? 하... 전화를 하지? 그럼 내가 바로 와서 드리네. 됐어. 생각해보니까 딱히 중요한 얘기도 아니네. 그리고 그 수사. 그 책에서 배우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부터 해보지 그래. 가해자도 돼보고 피해자도 돼보고. 누구한테 배우기 전에 머리를 쓰라고. 너 그 머리 폼으로 달고 다녀? 그냥 기다려야. 죄. 하... 내 머리 폼을 자리시키고 싶다. 일단은 Dion을, 이 물에 든다. 그가 도망치고 있습니다. 안전한 거에서, rewind. 악력이 이빨.